오늘의 컨텐츠에 아빠와 얼떵하기 5분까지도 도와줄게 아니 재미없어 도와야 아빠 에에에에에 아 어지러워 아 아파 아 빨리 아니 아파 아니 너 하라고 그냥 같이 하라고 아니 내가 혼자서 어떻게 해 아니 나 못해 재미없어 아니 왜 하라고 하지 다들 5분까지요? 5분 남았어 5분만 버티면 돼 내 도망자야? 응 뛰어 손님한테 잡히지 말고 아빠는 잘 숨지 숨는 거는 기가 막히게 어이씨 뭐야 그거 나야 깜짝 놀랬네 그거 나야 됐지 숨는 거 기가 막히게 자랐나베 자라는 거 맞아? 너무 그 개새끼를 끌고 다니냐 개새끼 아니고 사슴이야 아니 어떻게 사슴을 개새끼라 해? 거기서 뭐 해? 거기서 뭐 해? 아빠 흐름 죽을 뻔했다 아빠 자동으로 좀 늦게 나왔어 나 건들지마 나 이제 있을거야 나 건들고 싶은걸? 나 건들고 싶은걸? 알았어 가지 아 잠깐만 여기 누가 하나 와 있어 내 옆에 알아 술래가 두 명이네 아이고 뭐야 뭐야 어 나 건들지 말라니까 아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어그로라도 다른 사람한테 끌려야지 아니 아 씨 체력 없어 아니 왜 이쪽으로 오세요 님아 아니 님아 아니 님아 서체력이 바닥이야 아빠 뒤에 사람 온다 아니 미쳤나봐 오 위로매빼네 이번엔 아빠 따라가 봐야지 올라와 점프해줘 아빠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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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서 다 보인다 어떻게 보여 여기 위에 봐봐 나 여기 있잖아 아니 그거는 밑에서도 밑에서도 여기 이렇게 올라와 아빠 아니면 여기 포타 타고 올래? 형 어? 아 씨 막다른 길 아빠 얼음을 솔직히 살아있는거 아니지 아빠 얼음을 솔직히 살아있는거 아니지 아니 아니 미친 야 몰라 이겼다 아빠가 살아있어서 이긴가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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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얼음은 죽은 사람이야 첫사람 판정돼갖고 만약에 사람이 다 죽고 얼음만 남아있으면 그거 우리가 지는거야 다 안죽었잖아 아빠 나 때려봐 싫어 재미없어 이 새끼 죽어라 아니야 칼이 어딨어 지금 얘랑 대화할때는 못돼 나 때려봐 다 죽여버렸어 나 또동하면서 실례 되고싶어? 아니 쫓아오지마 싫어 아 쫓긴다 죽었냐? 아니 스턴 에바에요 템빨 에바야 죽었구나 스턴 에바야 이거 스턴이 사람 못 움직이게 하는거거든 그러니까 죽은거야? 나? 아니? 죽었는데? 나 살아있어 나 지금 이렇게 움직여 안보여? 죽었잖아 움직이잖아 죽었잖아 어디 엑스트라 있는데 아이 참나 죽었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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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인다 죽었잖아 아 죽었잖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